이번 시간의 주제는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겁니다.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생산성이라는 측면, 또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패키지 매니저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패키지가 무엇인가인데요.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성된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혼자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일종의 부품으로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부품으로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러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도 역시나 패키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부품으로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손쉽게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도구, 또 그러한 서비스들,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고, 각각의 언어마다, 또 기술마다 독자적인 패키지 매니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의 개발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부품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날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소프트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력이 큰 녀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부품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가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패키지 매니저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 매니저의 종류와 어떠한 구성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파이썬, 루비, 그리고 노드.js 또는 자바스크립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php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언어를 한번 비교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썬에서는 pi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파이썬에서는 pi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패키지 매니저이고요. 루비에서는 루비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드.js에서는 npm, 또 PHP에서는 컴퍼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대표적인 패키지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썬, 루비, 노드.js, PHP마다 여러분이 어떤 패키지가 필요할 때 그 패키지를 찾기 위해서는 일종의 앱스토어와 같이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패키지들이 저장되어 있고 또 잘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각각의 패키지 매니저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ip의 경우에는, 파이썬의 pip는 pip.python.org로 가보시면 그러한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루비는 rubyjams.org, 노드.js는 npmjs.com, 그리고 PHP는 packagist.org 그러한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로 치면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패키지 매니저가 대충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치워두고 이제 파이썬과 루비에서 대표적인 패키지 매니저인 pip와 루비jams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